경남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6명입니다. 창원시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일 밤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현장 동행했습니다.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LNG 반입기지인 통영이 수출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0만 톤을 생산해 국내 섬 지역 공급은 물론 중국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창과 함양 등에서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와 식수원 오염,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그제 일요일부터 시작됐죠. 평일로는 첫날이었던 어젯밤, 공무원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식당과 유흥시설이 밀집한 창원 상남 상업지구 단속 현장에 박규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천여개 업소가 모여 있는 창원시 상남 상업지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평일 첫날. 평소 입구에서부터 북적였던 클럽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당도 저녁 8시쯤 일찌감치 영업을 마쳤습니다. 배달과 포장 매출을 기대하며 문을 연 음식점도 있지만 주문량은 평소의 절반에 그칩니다. 도로를 오가는 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창원 상남동 번아갑니다. 평소 사람들로 붐볐던 거리는 텅 비었고, 대부분 음식점도 밤 9시쯤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창원시 단속반이 점검한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9곳을 포함해 모두 50여 곳.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으며, 집합금지 명령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였고, 또한 업주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업주들도 더 이상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 지키기에 동참했습니다. 회장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막 힘들다고, 직원들도 다 휴가 보내고 그러시더라고. 빨리 이게 좀 잡혀가지고, 창원도 다시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 유흥 음식업지부 회원 600여 명도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빨리 진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또 연말에 조금이라도 장사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로 갖다 감내할 수 있게끔은 우리 업주민들도 같이 감내로 하잖아. 창원시는 거리 두기 2단계가 이어지는 오는 12일 자정까지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입니다. 창원에서는 40대 여성과 진해구의 50대 남성이 기존 확진자와 가족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진주의 60대 남성과 김해의 40대와 50대 여성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양산에서도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됐습니다. 진주의 이 통장 연수와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 관련해선 오늘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경남의 현재 누적 확진자는 632명, 입원 환자는 212명입니다. 경상남도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일부터 수험생 검사자를 우선적으로 검사합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험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최우선 검사 대상으로 분류해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험일인 모레 오전 9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갑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21명 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턱 밑까지 온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45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420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3명, 경기 86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에 부산과 충북에서도 3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21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용 중환자 병상과 일반 중환자 병상을 합친 전국 병상 548개 가운데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2%인 66개 정도입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7개, 인천 11개, 경기에 10개의 병상이 남아있고, 경남과 전북, 전남의 경우 현재 가용 병상이 없는 상황으로 각 지자체는 추가 병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의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가 강화됐습니다. 사우나와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2주간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일괄 격상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4,500명대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장 모임과 선후배, 동창 모임 등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폭발적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방역의 어깃을 단단히 염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집단 감염의 첫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양성 판정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 것으로 소사됐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4.1%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긴급 사용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탄절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모더나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는 94.1%입니다. 3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3만 명 가운데 1그룹은 백신을, 2그룹은 가짜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 모더나 백신을 투여한 그룹에선 확진자가 11명이 나왔지만 다른 그룹에선 185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185명 가운데 30명은 중증 환자였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모더나 측은 백신 접종자 가운데선 중증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미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에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식품의약국은 이달 10일 화이자 백신을, 17일에는 모더나 백신 심의를 위한 자문회의를 각각 열 예정입니다. A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백신 승인 절차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운송과 배분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 중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실은 전세기가 지난달 27일 벨기에에서 출발했고 모더나도 승인 즉시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접종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미 정부는 10일까지 우선 공급 대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데, 일선 의료진과 노년층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7분쯤 경기도 군포시 3분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주민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관계자는 아파트 상층부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5시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는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입니다. 내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인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겁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집행정지 기관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며는 행정소송의 선고 시점 한 달 뒤까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집행정지가 총장 임기 만료 때까지 지속될 경우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예정돼 있어 직무 복귀 필요성이 낮다는 법무부 측 주장 역시,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오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 장관을 만났습니다. 연이은 면담에 거취가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았던 일정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 등이 중점 보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0여 분간 총리와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고, 대통령과 총리가 어제 주례 회동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퇴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전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장관 사퇴 여부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 장관이 오늘 대통령, 총리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장관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 더 늘린 558조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가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을 2조 2천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 예산은 558조 원 규모가 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의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만큼 맞춰야 하는지 정부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예산 외에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보육 돌봄 확충, 2050년 탄소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유딜 예산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에서 5조 3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분과 삭감분 차이는 2조 2천억 원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유딜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온 바 있는데, 민주당의 안대로 대부분 타결된 겁니다. 국회는 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비교적 여야의 이견이 적은 비쟁점법안 5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이른바 BTS 변혁법과 고위공직자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 재유족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남권 시도지사들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 경제계 대표가 참석한 오늘 화상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는 김해신공항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공항이었지만, 가덕신공항은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경제공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비수도권의 위축에 대한 대책으로 가덕신공항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칼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기지가 건설됩니다. 수입한 LNG를 소규모 특수 운반 탱크에 다시 충전해서 해외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해 100만 톤, 평균 5,800억 원 규모의 수출과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과 경기도 평택. 국내 단 두 곳뿐인 액화천연가스 LNG 출하 설비입니다. 특수 제작된 차량이 마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워 넣듯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차량에 싣고 육상으로 운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운반 가능한 양은 약 15톤, 9천 가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같은 LNG 육상 운반은 전용 배관이 없는 곳으로도 LNG 공급이 가능해져 중국 등 해외로의 수출은 물론 국내 섬 지역 공급도 가능합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 한국가스공사가 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LNG 수출기지 구축에 나섭니다. 통영 옛 성동조선 공장터 일부에 LNG 운반탱크 생산설비가 들어서고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채워 화물선으로 실어 나른다는 구상입니다. LNG 대형 터미널과 상시적 배관이 갖춰지지 않은 중국 등 동남아시장 진출이 목표입니다. 1차 목표는 내년까지 LNG 2만 톤 수출, 오는 2024년까지 한 해 100만 톤, 한 해 평균 수출액은 5천 8백억 원 규모입니다. LNG 수출 물류 기반이 조성되면 그동안 조선업 정체로 얼음을 겪는 통영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LNG 수출기지 구축으로 2천 6백억 원 직접 투자와 700여 명 고용이 기대된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로 농촌의 너르고 볕 좋은 곳에 들어서죠. 그렇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창과 함양에서도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권 소식 진주 스튜디오에서 최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진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이마저도 사업별로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시장과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 행위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50여 명이 모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산사태와 식수원 오염, 사과 같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태양광 하실 분들이 조용히 암암리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었습니다. 이장하고 업체하고. 그래가지고 받는 도중에 우리가 알았죠. 그때부터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창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 지역과 300에서 600m, 우량 농지 주변에만 금지돼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될 1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과밭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창군에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농장주는 거창군 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매가 이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받았습니다. 바다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동의 하나 안 하나 묻는 것 자체가 또 어렵고. 함양군에서도 주거지와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떨어져 주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까지 다 날 때까지 민원을 못 넣게 방해를 해서 허가가 다 난 거예요. 그리고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합의했다는 말을 넣고 저는 생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함양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 지역과 500미터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함양군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어느 이루어와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단지 대상자 선정할 때, 시책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마을 이장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네, 받았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경상남도 시군마다 다른 상황. 사업마다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시장과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해 액궂은 주민들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826억 원 규모의 훈련체계 3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이는 최근 강원지방조달청과 KA-32T 모의비행 훈련장치 도입 사업 계약에 이어 방위사업청과 T-50 시뮬레이터 사업과 TA-50 블록2 훈련체계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카이의 훈련체계가 실제와 같은 훈련 경험을 통해 교육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체계적인 가상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리산 생태탐방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지리산 영상과 소리를 제공합니다. 생태탐방원은 유튜브와 SNS에 지리산과 섬진감, 노고단 야생화와 뱀사골 단풍을 담은 18편의 영상과 지리산의 바람, 사찰 범종 소리 등 소리 영상 10편을 올렸습니다. 또 지리산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새해 1월 1일 삼천포대교 1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사천시는 해맞이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외된 이웃을 돕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억 5천여만 원이 적은 77억 2천만 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62일 동안 진행합니다. 목표액의 1%인 7,72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기부는 KBS 창원과 진주 등 방송사와 주민센터, 금융기관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암코 컨소시엄이 선정돼 7년 만에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달 안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분기에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100%로 매각 금액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5년까지 창원형 종합유딜에 재정과 민간 자본 4조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원형 유딜은 3개 분야로 제조업의 정보통신과 5G,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유딜과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그린 유딜, 미래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휴먼 유딜이 담겼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 업무가 8개월 만인 모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김해공항은 모레 중국 칭다오 운항 항공편에 입국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해공항은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 10월 칭다오 노선 운항이 다시 시작됐지만 출국은 김해공항에서, 입국은 인천공항으로 해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모레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를 합니다. 경찰은 경남 117개 시험장 주변과 2km 이내 간선도로 혼잡 구간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비상 수송 차량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수능 시험 이래 수험생 시험장 수송과 수험표 찾아주기 등 모두 20건의 도움을 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창원과 김해의 양산 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가격 담합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아파트를 팔지 말자고 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광고 중계하는 불법행위 12건의 20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 가격 담합에 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 진행업체는 논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 들어봤습니다. 논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거짓 부실 논란에 휩싸였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업체. 국회에서조차 해당 업체와 관련한 논란이 언급될 정도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논란의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취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논란 속에 추진되는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 환경단체가 제일 먼저 문제로 삼은 점은 식생 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해당 지역의 식생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팔색조와 거제 외줄 달팽이, 대응란 같은 천연기념물이나 법정 보호종을 꾸준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요 동식물 서식이 빠졌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업체가 일부러 해당 동식물을 볼 수 없는 시기에 조사하면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이나 법정 보호종이 관찰되는 지역은 발견 지역 주변 일정 범위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됩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업체가 고의로 주요 동식물을 누락시켰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개발 예정지 안에 생태자연도 1등급은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평상시에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어떠한 동식물이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평가서를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없다고 나오는 거죠. 개발 지역에 식생 보전 등급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 예정 지역의 식생 보전 등급이 대부분 3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졸참나무와 곰솔 군락은 식생의 변화 단계가 잘 나타난 생태 환경으로 보전 가치가 뛰어나라는 겁니다. 또 조사 시기도 3월에 1일, 7월에 3일 정도로 사계절 변화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식물 같으면 초본도 있고 목본도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어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정 시기에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식물들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믿는 것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지 평균 경사도도 산의 경사와는 다르게 표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산출할 때 사업지 안에 바다 면적을 포함해 평균을 낮춘 것입니다. 산지 관리법에 따라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담당 기관인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대 남북권 관광단지 지정 계획은 거짓 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OO 기술연구소는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기존 계약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은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청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규제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기술 인력 부족으로 업무 정지 처분도 내렸지만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업체와 관련한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 계약은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의 어떤 제재 효과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재 낙동강청은 남부관광단지 사업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또 낙동강청이 얼마나 엄격히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벤처기업 운영,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를 받는 것부터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경상남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200억 원 규모의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창업 환경이 좀 나아질까요? 주식회사 경남 벤처 투자 조국형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벤처 투자는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 펀드의 운용사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이 어떤 건가요? 네,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의 뜻은 혁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혁신이라는 부분이 수도권이나 중앙의 대기업으로부터의 혁신을 말을 했었는데 저희는 동남권 벤처 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영원하는 펀드입니다. 경남의 기반 산업 및 공작 기계 등 제조 베이스 벤처 기업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투자 조합이 운용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까? 네, 현재 경남 지역은 경남 테크노파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져 왔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결성한 펀드와 같은 펀드를 계속 결성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역의 유망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인재들도 이 지역으로 다시 재유입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용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저희가 12월 중순에 펀드 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연내에 우선적으로 경남 소재 기업의 한 개에서 3개 정도는 연내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만기가 8년인데 그중에 투자가 4년, 회수가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3년 이내에 조기에 투자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벌써 12월 1일인데 이게 벌써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하신 겁니까? 검토해서 대상 기업이 지금 1차로 올라온 게 6개 기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펀드가 저희한테는 첫 펀드이기 때문에 업종 제한을 두지 않은 펀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흥업이라든지 법규상 투자 제한 업종만 아니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의 투자 대상이 경남 소재 기업의 60% 그다음에 규제자유 특구 기업의 18%라는 의무 투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무인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법규로 막혀 있는데 각 지역의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용사에서 직접 투자할 기업을 발굴을 하시는 겁니까? 운용사 건도 좀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지원서를 낼 수도 있는 겁니까? 지원서도 가능하고요. 지금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관들에서도 많은 업체들을 저희한테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통 정부 제정으로 모태펀드라고 하는데 일종의 정책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운용사를 선정해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거의 이 돈이 수도권에 대부분 투자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은 좀 미미한 실정인데 수도권과 지역의 투자 환경 격차를 좀 줄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자금과 인력이 많은 지역으로 유출을 줄이려면